새로운 시너지 에너지를 뿜뿜해줄 스페셜 MC 투모로우브와이 투게더의 든든한 맏형 연준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브와이 투게더의 연준입니다 데뷔 2주차 새싹돌의 인생 최초 MC 도전 기대해봐도 될까요? 네 신다운 밝은 에너지로 살벌 꿀벌 말벌하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투게더 할수록 빛나는 오늘 라인업 누가 있죠? 오늘 라인업 컴백 파리타임 4명이 함께할 때 가장 유쾌한 마마무 신영재같은 케미 반짝반짝 웃는 유닛 우석관리 거기에 플러스 신영미 뚝뚝 저스트도 놓쳐서 안될 줄 알죠 플러스 힙합 솔로 조합 라비와 창동으로 마지막으로 투모로우브와이 투게더의 소년미 제곱의 제곱 그대까지 함께해요 자 그럼 3월 3주 1유부 먼저 확인해볼까요? 보여주세요 근데 연준씨 진짜 왜 그래요? 아까도 막 불벌말발하면서 자신감 넘치는 사람 어디갔어요? 저 갑자기 오늘 바랄 수 있을지 걱정되는 거였죠?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하나 둘 셋 하쿠나마타타 하쿠나마타타 잘 될 수 있을 거란 수분에 너무 신기해요 감사의사는 하쿠나마타타로 컴백하는 드립노트에게 해주시고요 자 그럼 둘이 만나 더욱 폭발하는 가창력 한 요새 먼저 만나볼까요? 뮤직 스타트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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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싶어요 아이고 아 쫌만 연준씨 혹시 곧 봄나들이 시즌이라고 준비됐나요? 어 준비됐습니다 그럼 바로 뮤직 스타트 야하 첫 준비됐습니다 그럼 바로 뮤직 스타트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